연기면 연기, 미모면 미모 모두 폭발하시는 것 같아요 칭찬으로 먼저 깔았어요 그 다음 질문 요즘 연애하시나요? 7번 진행적이에요 진행적이에요? 요즘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젯밤 만화책 보셨다던데 씁쓸하신 질문 하나 더 할까요? 네 오빠의 24시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인가요? 21번이요 24시간 중에서요? 어 일단 최근에는 제일 행복할 때가 잘 때인 것 같아요 진짜 잘 때가 되게 푹 잘 때인데 그게 이상하게 막 잠이 들 때는 그렇게 숙면이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야 될 때 딱 그때가 제일 깊이 잠이 들잖아요 요즘 요즘 이상하게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나면 아침에 그렇게 뭔가 온도랑 습도랑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약 아침 6시 반 부터 9시 반까지 제일 행복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 운동하는 시간이 좋아서 운동은 보통 오후 1시 정도에 해서 2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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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